여러분들은 드넓고 아름다운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넓고 넓은 이 맵을 자유롭게 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? 몽키디 루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바다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만이 해적왕이라고 저 강태풍은 자유롭고 싶습니다. 이 드넓은 맵을 날아다니고 싶습니다. 나도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용가리, 즈롯, 기트, 몰빵, 스쿼드 오 보시다시피 이렇게 4가지 조합으로 용가리, 즈롯, 몰빵, 스쿼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 1Q는 농부를 들었죠. 농부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? 바로 그냥 3분의 애매감을 맞추기 위해 아니 그거는 거의 핵쟁이도 못하는 거 아니야. 들켰다. 악뚜씨 베이커를 낀 이유가 무엇입니까? 아가를 먹으면 비가 무한이 되죠. 석탄님은 왜 낚시꾼 키트를 드셨나요? 황금색 물고기를 낚아서 떡상을 노릴 겁니다. 비트코인 떡상 커져! 이렇게 4가지 키트 조합으로 무적의 용가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드가자! 드가자! 가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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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떨어질 동안 나는 안 떨어지지로 용가리 나도 안 떨어지지 용가리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 악뚜는 컴퓨터 핑이 터져가지고 사라졌고 석탄이는 엄크가 떠가지고 갔습니다. 그래서 급하게 VIP 게스트분 별문님과 강태풍 디스코드에서 한 명을 구해가지고 다시 4시 써! 용가리 몰빵 스쿼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지금 사실 시간이 새벽 1시 40분이어가지고 엄크도 이해가 된다. 어 이거 맞다. 유물투표해야지 유물투표 우리를 뭘로 투표하지 우리는? 저거 두 번째가 좋아요. 1킬할 때마다 텔레폼 주는 거. 아 그럼 무조건 두 번 줄여야지. 잠깐 근데 우리 팀 한 절반이 여기서 잠수들인데? 자동 자동 매크로로 지금 칼 휘두르고 있는 거 봐봐 지금 아 저거 이제 배폐작 꼽뚜러 어 배폐작 하려고 절반이 잠수야 절반이 잠수! 아니 형 저희가 캐리하면 되죠? 절반이 잠수라는 것은 상대 팀도 절반이 잠수라는 거 아님? 어? 저 상대 핵쟁이 있는 거 같은데요? 상대 핵쟁이가 있다고? 엘더트리가 철갑발을 입고 벽을 기어다녀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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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난데 큰일 난데 미들 미들 자 철갑옷을 입고 있는 엘더트리가 어딨나 어 여깄잖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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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 무자비한 핵쟁이 보 오케이 너는 내가 배난다 야 얘네들 나 껴서 죽이려고 했어 오케기 너는 내가 배난다 아喔 ㅎㅎ 야 얘네들 나 껴서 죽이려고 하겠어 오 오ァ 핵핵 핵핵쾵 쟤 제 아이디를 지금 확보를 못했거든 어 여깄다 여깄다 그래 그래 뭐지? 뭐야 얘 우리 팀이었어 예? 적팀인 줄 알았는데 우리 팀이었어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23킬 미니언 배난지 완료 딸라 arithmetic 오 오오 없어졌어 정의구현 적팀인 줄 알았는데 우리 팀이었어 스태틱 업걸 스태틱 강화 그럼 무조건 스태틱 강화를 뛰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용가리가 불을 뿜는데 입에서 스태틱이 적용된 불까지 뿜으면 근데 그 스태틱이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철철 100개 먹으면 상자에 넣어줘 나이스 티어 1 적군 다이아 훔치기 바로 그냥 노박은 안 되지 용가리의 게이지가 되거라 나 한 번 적기지에 용가리로 가볼게 용가리 게이지가 꽉 찼거든요 자 그냥 바로 용가리 변신 수 수 아 여기 잠수 타고 있는데 잡으면 돼 수 수 수 뭐야 상대팀이지 잡았네 안 너무 약해 너무 약하고 별로야 두번째 두번째로 갑시다 이거 자원 먹으면 40% 확률로 자원 하나 보너스로 더 주는 거 설마 시작과 동시에 우리 양쪽 다 다이아몬드 보너스로 하나씩 더 받아가지고 그럼 다이아몬드 롯불에서 다이아 4개 떴다 오 아니 나는 나는 무슨 바게트빵 떴어 아하하하 쉴더가 있는데 쉴더가 있는데 쉴더가 아니 세상에 다이아 누구 줘야 돼요 다이아몬드 오케이 오케이 바로 잡았고 형 이거 빅헤드 포션 마시고 용가리가 빅헤드 포션 먹으면 어떻게 돼 용 대가리가 커지지 않을까요 자 먹습니다 용 머리 커져라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목이 길어지긴 했네 아 이거 기린이네 기린 목이 분리가 되버렸네 아니 핑핑 뭐야 오 글리치 럭키블럭 글리치 럭키블럭이 떴다 오 오 뭐야 바위 글리치 럭크 달걀 중앙 중앙이요 중앙에 매넬해야 되는데 형 저희가 지키고 있을게 글리치 럭키블럭 오 글리치 나무감 글리치 나무감 나 아니 뭐야 나 뭐해 죽은거야 재피를 레이븐에 당하셨나요? 그런 거 같은데? 세폼이 왼쪽에 휴즈러플 아 왼쪽에 휴즈러플 못 참지 상대방도 지금 휴즈러플 간다 거대한 물량에? 아하하 쟤 떨어졌어 누구보다 빠르게 가기 미쳤다 미쳤다 레이지블레이드 이걸 누가 막으리 쟤 누구야? 오 나 뭐야! 얘네 뭐야 얘네 뭐야 나 갑자기 하나로 날아가서 죽었는데? 아니? 얘들아 일론 머스크가 이 게임을 하고 있어 오 일론 머스크 야 진짜 일론 머스크 있다 에메랄드 갑옷을 입은 용가리 이걸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뭐야 이 친구 무서워서 그냥 자살았어 일로와 일로와 오오오 레이지블레이드 튼 이블린 잡았스 지금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자 유물 유물 뭣듣지? 침대 강화를 합시다 뭐 어려운 거 할까요 그냥? 침대 강화가 짱 아닙니까? 아유 당연하죠 맞죠 맞죠 이건 또 뭐야 잡았고 안되지 안되지 아니 노갑이 가죽갑판때 애초에 이러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뭐야 얘 핵이다 나 방금 무자비한 키라오라 핵한테 당했어 뭐야 수시간에 죽어 나간다 핵 아닐 수 있으니까 한번만 더 보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오 봐봐봐 와 내 피 다는 거 봐봐 아 핵쟁이를 항상 봐서 본인도 핵을 쓴다 참혹한 현실이네요 노플리즈 아 다른 핵을 죽이기 위해 핵을 사용한다 너 밴하기 전에 지금 핵거라 빨리 목패 아우 밴 유 오케 사라졌다 완벽해 제거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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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이렇게 핵이 많아 어? 오늘도 또 한명에이커는 떠납니다 아 영구 영구뱀이냐고 묻네 아 영구뱀 아니지 백년이지 무슨 영구뱀이야 백년이면 금방이지 아 요즘 시간 참 빠른데 마지막 화면 어딨지? 저기 위에 있는 관정박스 있는거 아니네 와 핵쟁이에다가 마지막 한명은 관정박스 그러네요 자 파이어볼 쏩니다 50 데미지 한대 더 맞추면 쏩니다 가세요 뭐지? 50데미지 막 찼 맥버라 막 찼고 와 30대 30 이번판도 우리팀 한 절반은 잠수인데? 다들 배틀패스 경험치 올리려고? 진짜 미치겠다 형 저희끼리 캐리하면 되죠 캐리는 당연한거지 지금 상자에 넣어줘 철 800개 미쳤다 적기지 한번 가볼게 오케이 아 이제 변신할 수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적기지 가가지고 변신한 모드로 스태틱 불을 뱉어주면 이제 엄청 좋아하겠지? 그냥 가서 멈춰가서 쓱쓱쓱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 그냥 불 붙이러 왔어요 불 붙이기 와 와 와 와 오 몇킬이야 와 잠깐 이게 뭐야 하하하하 이게 뭐야 와 오 잠깐만 나 순간 몇킬한거지? 렉이 걸렸는데? 나 혼자서 22킬 했어 아 미쳤다 미쳤다 이 30-30은 자 여기서 최대한 많이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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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변신 변신해야되지 변신 변신 와 라이프스틸이니까 절대 안죽는데? 와 킬로 올라가나 진짜 와 하늘을 날면서 다잡아버리기 와 이게 상대방을 죽일때마다 죽일때마다 다시 게이지가 차니까 하하 와 몇킬이야 몇킬이야 이게 아니 41킬 실화야 이거? 어? 그냥 와 킬 복사한다 완전 아 이 맛에 용가리 하지 이 맛에 용가리 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용가리 몰빵스쿼드로 핵쟁이도 잡으면서 잡았나 우리가 핵쟁이? 용가리의 어마무시한 입냄새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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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빠